하진의 위얼라이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제가 연주해놓은 거는 남자가 부르기 좀 편하게 바꿔서 E마이너키로 바꿔서 부른거에요. 원곡을 알려드릴거에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물어보셨지만 그냥 원곡 알려드리고 시간 많이 나오면 제가 한 것도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원곡 알려드릴게요. 자 이 노래는 코드폼은 하나 그리고 코드는 세개 그러니까 똑같은 폼으로 이 노래를 끝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딱 잘라서 두개로 알려드릴테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코드만 잘 보고 하시면 되는거에요. 자 이 노래는 이 멜로디 이 메인 반주로 노래를 끝낼 수가 있어요.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 이거는 검지손가락으로 6번 프렛 6번 줄을 누르시고 새끼손가락으로 8번 프렛 4번 줄을 누르세요.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검지손가락으로 6번 프렛 6번 줄 누르라고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8번 프렛 4번 줄 이렇게 찾아가다가 막 이렇게 말도 안되는 폼으로 잡으시면 안되는거에요. 어떻게 잡는지 알려드릴게요.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. 펴보시고 엄지손가락을 중앙으로 가지고 오세요. 항상 기타 칠 때 엄지손가락은 2대손가락의 중앙이 있어야 돼요. 자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. 편하게 그리고 올리세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는 기타의 넥 중앙 정도 이렇게 올리시고 올리시고 검지손가락이 6번 프렛 6번 줄 위에 올라와 있게 하세요. 그러면은 자동으로 힘만 주면 눌러지겠죠. 그러면은 아주 편하게 새끼손가락이 짧아가지고 8번 프렛 4번 줄이나 5번 줄 이렇게 손가락이 긴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늘을 치솟을 수도 있고요. 아무튼 6번하고 4번 눌러주시는거에요. 손가락 두개에 힘을 딱 주면 팍 이렇게 그러면은 이 두 손가락은 편안하게 있어주면 돼요. 그리고 소리를 냅니다. 그럼 6번 4번만 나게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 왜 제 기타는 이런 소리가 나요. 왜 이런 듣기 수 있는 소리가 나냐면요. 이 6번하고 4번 말고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려면은 검지손가락의 밑에 있는 살들이 있죠. 이 살로 살짝 줄 위에 건드려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맨 위에만 나고 다머지는 안 나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. 그리고 4번 줄 눌러주셔야 돼요. 6번 4번 줄만 소리 나게 이런 코드를 옥타브 톤으로 코드를 잡은 건데요. 옥타브 톤이 뭐냐면 한 옥타브 차이로 잡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옥타브 톤이라고 해요. 뭐 경우에 따라 파워 코드라고 할 수도 있어요. 자 이거를 가지고 8번 그 다음에 그대로 2칸 그 다음에 그대로 2칸 8 8번 이걸로 이 노래를 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요. 잘 보세요.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고요. 근데 이제 귀가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들으셨을 거예요. 이렇게 중간에 한 번 뚝 떨어지는 거기 그 뚝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다시 천천히 한 번 보여드릴게요. 6번 프렛이 아니라 5번 프렛인 거예요. 마지막에 D 코드에서 16번을 칠 때 마지막 8번에서 4번을 내려와서 치는 거예요. 그럼 다시 B플렛으로 갈 때 마치 긴장이 좀 더 고조되는 그런 코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알려드렸습니다. 이거는 별표를 쳐 놓을게요. 여기예요. 방금 여기 말한 거예요. 이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 부분 말고는 이게 나오질 않아요.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패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금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체크해 놓을게요.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했던 D부터 하는 거예요. 자 그럼 맞는지 틀린지 한번 또 확인해야죠.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자 이렇게 다시 위얼라이 로 돌아가는 부분 또 체크해 놓을게요. 그 부분은 다시 처음에 했던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시면 돼요. 위얼라이 또 이렇게 아유 감기 그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고 추가적으로 뭐랄까 경과음 아니다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있어 보이는 이거 있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정도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노래가 격해졌는데 계속 템 텔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좀 너무 뭐랄까 재미없으니까 여러 가지 수법을 해보세요. 예를 들어 뭐 칼립소도 빼고 다 하셔도 돼요. 이거나 이제 16비트 스트로크로 가도 되요 여러가지 해보세요 여러가지를 하시면서 자기꺼를 만드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뿅 여행 3 7 9 10 13 13 20 감사합니다.